시감자 종자소기 노란홍감자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시감자 종자소기 노란홍감자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감자 종자소기 노란홍감자 판매합니다. 홍감자는 껍질이 빨갛고 소기노란감자입니다. 홍감자는 영양소가 많고 변비, 당뇨, 피부미용 등에 좋다고 합니다. 판매가격 10kg 45,000원 무료배송, 5kg 35,000원 무료배송 시감자 종자소기 노란홍감자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com